여러분 저희들 요렇게 생기면서 시골 마을에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서 말법도 해드리고 식사대전도 좀 하고 또 일순도 거들겠습니다. 거들고 요런 컨텐츠입니다. 다른 컨텐츠는 아니구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제 동생 갈매기들 보디가드들이요. 울릉도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데리고 오더라구요. 새우깡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추운데 그 몇시간 동안 4시간인가 3시간 동안 갈매기들 밥주면서 새우깡으로. 야 진짜 따로 오더라. 덕산삼리동 해관입니다. 우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튜버인데 저희 대구고사 왔거든요. 대구고사하고 부산을 왔는데 어떻게 시청자분이 오지에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세 분 계시더라구요. 우리 모임 많이 와. 세 분 계시는데. 14명이서 15분. 아 14명이서 다섯분. 아 그래가 16인분 정도간만 간식거리 하고 해갖고. 점심을 제가 대접을 하고 싶어서. 쿠팡에 가서 굴이랑 과일이랑 뭐 사갖고 올테니까 이자님께서 방송 한번만. 아 알겠습니다. 정신식사가 마련되어 있어 오니. 동민들께서는 한번도 빠짐없이 12시 반까지 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구름만 있어야 되는데. 구름아. 구름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구름을 빼라. 아이고 사장님 또 옷에 더 가까워주시겠습니까? 사장님 멀으신데도 바로 싼거 먹게 좀 잘 좀 잘라주십시오. 이 명예수 입어도 좀 주시는거죠 사장님? 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야 났노. 야 났노. 장관에서 30만원. 35만원. 다 했습니다. 실고 이제 가면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 삼겹살도. 요 삼겹살. 그걸로 수육으로 10kg. 내가 줄게. 여기 올릴까? 네. 위에 올려놓을까? 아이고. 이렇게 많이 사라졌어. 아이고. 실커모라 뻔했네. 이장님. 이장님 보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뭐?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장님 보고 잘생겼다고. 잘생겼다. 제일 막내. 제일 막내. 할머니. 음식 준비하시고. 나도 또 막내라고. 아주 잘생겼어. 아. 막내들이. 이렇게 세수. 이것도 한 번 더 시켜주세요. 여기는 70대가 세댁입니다. 세댁. 네. 70대가 세댁입니다. 세댁. 아직 다 오셨어. 오시면은. 한 열 몇 분 되신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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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면 아가 지금 몇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마흔. 결혼. 못 했어요. 결혼. 결혼 안 했어요. 결혼. 둘 다. 둘 다. 셋. 엄마. 여보. ู검다. 형. 둘 다. 넌. 넌. 둘 다. 셋. 넌. 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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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노인복지관의 생활지원사라고 좀 울진 생활지원사 지도사 지도사가 아니고 지원사 울진 노인복지관 찬일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김치맛어요? 응 아버지 방에 또 들어와서 좀 있으려고요 네 아버지 저기 무슨 산지 먹겠습니다 물장 좀 하고 아버지들하고 아버지가 몇 년생이십니까? 네? 년생이 생...생이... 35...35년생이고 35년생이고 34년생이고 34년생 33년 33년 형님 제가 잘하는 힘을 쓰고 일을 했으니까 형님은 형님은 잘하는 노래를 아니다 노래 한 번 해보소 원하는데 어르신들 좋아하는데 자 자 노래 한 번 해보소 노래 한 번 해보소 노래하시게 자 다시 잘하자 이야 아 참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울어서 가는 거지 이게 잘 몰라서 고맙소 부를까요? 네네 아 네 우리가 고맙지 하하하하 이 앉을 사람이 고맙지 우리가 고맙소리도 있던데 하하하 시작 시작 잠 sehen 워 personalities 오시금데요. 이런 방에 와 이런 사람들 노다하게 생긴 처음이고. 처음이지. 그래 이런 방도 어디 있어요. 잘 뭐 친구를 치고 이거 와가지고 이게 놓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래요. 또 새댁이님께서 바로 새댁이 새댁이 새댁이가 바로 이제 상혜당 말고 고기를 사오라고 하고 고기도 바로 이장님하고 통화하고 고기를 사오라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저희가 또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시니까. 네. 그러한 거. 그러한 거. 또 이렇게 또. 어머니가 좋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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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